그야말로 미친 상황입니다. 어제 SSG 랜더스 보호선수 명단에 즉시 전력감인 최주환 박종훈 선수가 포함되었고 실제로 SSG 구단은 이런 선수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리빌딩에 진심인 상황인데요. 내야수 김선빈 선수를 놓칠 위기에 처한 기아 타이거즈 역시 적극적인 참전을 약속한 가운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 팩트 기반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G 랜더스가 즉시 전력감인 주전 선수를 포기할 정도로 세대교체의 진심인 모습인데요. SSG 랜더스가 파격적인 세대교체 시동을 걸었습니다. MK스포츠의 취재를 종합하면 KBO 2차 드래프트를 앞두고 SSG가 작성한 35인 보호 명단에서 즉시 전력감인 30대 베테랑 선수 2명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고 그 명단으로는 최주환 박종훈 선수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해당 선수들은 전력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어느 팀이든 관심을 가질 만한 자원이며 두 선수 모두 각 팀 약점을 곧바로 보강할 수 있는 매력적인 1군 즉시 전력 자원들입니다. 특히 두 선수 가운데 한 명은 곧바로 1라운드 초반 지명이 유력한 분위기이며 단점이 뚜렷하지만 그만큼 장점도 분명한데요. 활용도 면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확실한 강점입니다. 다른 한 선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재반 사정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1군에서 그간 보여준 커리어가 탄탄한 만큼 큰 인기를 끌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1군 경험이 충분한 해당 자원들은 쉽게 영입하기 어렵고 육성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며 대다수 팀의 고민인 자원들인 만큼 리스크를 감수한 선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수도권 A 구단 관계자는 지난해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에 이어 올해 팀을 3위로 이끈 김원형 감독을 경질한 만큼 세대교체 명분이 강하게 작용되는 SSG 구단 분위기로 들었다면서 보호명단에서 제외된 두 선수 모두 김원형 감독 경질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2차 드래프트를 통해 SSG 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들도 굵직한 즉시 전력 자원들이 쏟아질 전망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지역 B 구단 관계자는 구단에서 명단을 받고 깜짝 놀랐다. 35인 명단이라 예상 외의 선수들이 다수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SSG의 보호명단에서 빠진 2명의 베테랑은 1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것으로 SSG의 세대교체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는 충분히 확인되는 모양새이며 앞서 SSG는 지난해 통합 우승을 이끌었던 김원형 전임 감독을 경질하면서 팀 혁신과 세대교체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김성용 SSG 랜더스 단장은 구단 내부에서 올 시즌을 리뷰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면서 현재 팀이 노령화됐다고 판단했고 세대교체의 변화 혁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를 이끌 수장이 누구인지를 판단했을 때 현재 김원형 감독은 조금 힘들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계약 해지를 발표하면서 SSG 구단 역시 성적 부진이 계약 해지 사유가 절대 아니라며 변화와 혁신이 필요해 내린 결정이라고 경질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내야수 보강이 절실한 기아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가 SSG 최주환 선수를 향해 벌써부터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김선빈 선수와 단연 계약에 실패하면서 주전 이루수를 내줄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 기아 입장에서는 SSG의 보호명단 발표 이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영입할 수 있고 최근 안정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최주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년에 10억 정도를 지불한다는 가정하에 최주환은 정말 매력적인 카드로 보이며 최근 성적을 비교해봐도 김선빈 선수보다 타율 쪽은 부족하지만 충분히 장타력이나 홈런 점수를 낼 수 있는 결정타가 있는 선수이기에 기아 입장에서는 최주환은 정말 매력적인 카드일 수 있는데요. 최주환을 영입한다면 나성범 최형우 김태군으로 이어지는 매력적인 타선 라인업도 가능하기에 이 부분을 정말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현실화된다면 기아는 내년 시즌, 가을 야구가 아닌 대권 도전도 충분히 가능한 즉시 전력감을 영입하는 결과를 마련할 것 같습니다. 모든 팀들이 지금 11월 22일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기아가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서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청춘이야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